지민이, 왜 데리고 오는 거야? 너희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? 그래, 이혼 안 해. 지민이 우리가 키울 거야. 왜 웃어? 갑자기 내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지민이 키울 꿈에 잔뜩 부풀었는데 이 집 부부가 이혼을 안 한다니 어쩌나? 그러니까 앞으로 지민이에게 입 밖에 꺼내지도 마. 나야 좋지. 윤시열 너 참 대단하다. 다른 남자 아이를 데리고 이 집에서 살겠다니. 그래, 나 그런 여자야.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. 함부로 하면 어쩔 건데? 두고보면 알겠지. 이혼을 안 해? 그래. 네가 우리 이혼을 바라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준 거야. 지민이 데려갈 생각 말라고. 윤시열이 나랑 다시 살겠대. 그러니 어떻게 해. 살아야지. 안 그래? 다시 산다고? 정말 알 수 없는 게 여자 마음이라더니 웃음 내. 그러니 너도 정신 차려.